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휴전협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최상병특검법 국민의힘의 이탈표 3표는 실수다. 저희가 준비한 뉴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신임 대표, 그제는 용산을 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고요. 어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략 한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장도 함께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크신 것. 여러분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이시잖아요. 평생 자랑스러운 직장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더 발전하시길 바라고. 저는 당대표가 있는 동안 그걸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게 뭐냐. 대표님이 오셨는데 함성과 박수가 이 정도 돼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대표님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국민들로부터 많은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님 취임하시면서 여기 있는 캐치프레이저처럼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죠? 네! 부지 분위기가 꽤 하기에 있던 한동훈 대표와 사무처 직원관의 오랜만에 만남 얘기였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대표님이 오셨는데 함성 박수가 이 정도 돼서 되겠냐. 추경호 원내대표. 혹은 변화가 시작됐다 한 대표 취임하면서 변화할 준비 됐나. 추경호 정점식. 일단 대표적인 친윤 지도부인데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맞이하는 모습. 좀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분들이 저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대표를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 만찬 회동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외롭게 놔두서 말라라는 신신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대통령이 일단 소집을 한 것은 그만큼 당이 갈등을 수습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초경호 원내대표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저렇게 한 대표를 띄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정치권에서는 휴전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휴전협정이 어떤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아직 휴전협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63%에 달하는 당원과 민심의 뜻을 이들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본심은 그런가라는 의미에서 보면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2개월 정도 임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어떤 브랜드를 사실은 새로운 신임 대표에게 맡기는 게 상례인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이럴까라는 문제들 따져보면 결국은 이번에 전당대회의 어떤 것들은 수용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륜에서는 뭔가 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평화협정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일단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표가 새로 진영을 짜고 재신임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휴전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평화협정으로 건너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전문입니다. 단계가 지금 만약에 휴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이 있고 누군가가 완벽히 이기는 이 정도인데 아직 완벽히 두 사람 그러니까 양측 간에 뭐 개파가 있다면 양측 간에 공방이 끝낸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이른바 신원여행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몇 개의 발화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마 정정식 의장의 교체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의 문제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혹시 발화점이 된다면 휴전협정은 깨질 수가 있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다시 볼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정정식 정책위장 위에 돼지꼬리로 해서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게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장악력을 갖고 시작부터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아니냐. 일단 휴전에 친륜의 대표되는 정정식 정책위장 같이 가면서 뭔가 대통령실과 일단 시작은 같이 할 것이냐. 서정우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인사를 할 때 탕평이 대탕평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아니고 총사령관한테 힘을 몰아줄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시나 또 치세는 탕평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정정식 의원들도 대탕평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전시 난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럴 때는 총사령관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래는 대표가 바뀌면 제 신임 저도 사표가 필요하다 봐요. 그냥 교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모든 당직자들 일괄 사표해서 전적으로 신임을 다시 묻는 이게 필요하고요. 특히 정책위장은 두 가지 점이 중요한 게 한동훈 대표가 원외 대표잖아요. 그럼 이게 당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면 정책위장이 호흡이 맞는 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서 한 대표가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의 한 자리가 당 현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명직 한 대표가 지명하죠. 그 점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원팀 하나다. 외롭게 하지 마라. 이게 저는 진심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현종 선배님 말씀 중에 휴전협증, 평화협증 그 사이에 종전선언. 따르게 외롭게 이제 경선은 끝난 거 아닙니까? 서로 깨끗하게 승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면 저는 이제 사표를 일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정식 국정책위장이요. 갑자기 선배님은 뭐 연백시 이현종 위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겠죠. 아까 잠깐 화면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오랜만이잖아요. 옆에 이제 신임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비서실장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새해 선물로 빨간 운동화를 선물 받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서 공작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그때부터 저에게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영화제에서 시상수감 수감하는 것 같은데요. 동료 여러분 앞으로 100일 동안 잘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대단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 반 년 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뛰어나라고 당직자한테 이른바 빨간 운동화를 선물 받았는데 함께 가면 길이 된다. 동료 시민, 동료 여러분을 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메시지 흔들리지 않고 민심의 바다로 함께 가보자. 어제는 웰빙 정당 없애겠다라고 했다면 민심 얘기, 당심 얘기 강조했는데 결국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민심, 당심 60% 이상 득표한 것도 있고 과거에는 지명된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제는 선출된 당대표다. 이런 무게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진만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진이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건 지난 1월에는 지지를 받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결국 선출직과 임명직의 힘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동훈 당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 오게 될 때만 하더라도 결국 임명을 받은 것이었고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전직 장관을 모셔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당시에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기대와 지지를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그 책임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당내에서는 또 서랑설레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가정에서 또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음에도 결국에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보율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출직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뭐 어쩌면 갖는 권한이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선출돼서 당대표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생겼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 여유로운 표정에 선출직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두 분께서는 휴전협정이다, 평화협정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물론 지금으로서는 휴전협정의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출직으로 갖는 이 힘, 이 힘을 이용해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또 나름 공격적으로 그 내부 정리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듭니다. 일단 저 압도적인 득표율을 바탕으로 한 장현주 변호사의 전망은 결국 뭐 이게 휴전, 평화 이것보다는 아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만찬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라. 이 주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년 인사들, 특히 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한동훈 대표와 총선 전부터 총선 기간 내내 대책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친년 핵심 이철규 의원인데 잘하셨습니다라고 악수했던 의원총의 앞선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저 박성흠 비서관님. 여기 인유한 최고위원도 사실은 원희룡 후보와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친윤 쪽이 지지를 받았는데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겠다. 혹은 김민전 최고위원도 앞서는 한동훈 대표와 다른 얘기를 했다가 비공개 최고위원에서는 한 팀으로 똘똘 뭉치다. 이런 발언들, 기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한 대표가 주어입니까? 친윤 쪽이 주어입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분들은 좀 카멜레온처럼 본인의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내의 일은 원내 대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날린 분들이 꽤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친윤 의원들 또는 재기의 기회를,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타협과 포용이 가능한 세력들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갈라치기하는 발언이라든지 원외의 대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한계를 투영하려고 하는 그런 당내 세력들은 결국 한동훈 대표를 서열 정리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타협과 포용보다는 확실한 정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벌써부터 좀 꼬리를 내리고 태세 전환을 하는 분들은 포용하고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견제구를 날렸거나 견제구를 날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세력들은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허니문처럼 보여도 조만간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인유한, 김민전 한동훈 대표와 가깝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뭐 친윤비한 쪽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있다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고 잘 도와줘야 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뭉치자. 아까 박성미 서관과 장윤주 변호사 얘기는 휴전이라고 하고 실제로 맥주와 제로 콜라, 러브샷 한 1, 2주 정도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중간중간에 아직 그 갈등의 볼 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관계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저는 없다 봐요. 그렇지만 건강한 긴장관계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래도 두 분은 결국은 운명 공동체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면 한동훈 대표도 차기 정권 재창출 차기 미래가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검사 2기 정권도 되는 거지 따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게 직언할 건 또 직언하는 거죠. 아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갈등에서는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지금 사면 초가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탄핵을 오늘도 탄핵 청문회 한다고 용산으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두 분이 앞으로 큰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을 쳐다볼 겁니다. 큰 방향에서는 협조하되 다만 서로 할 말을 해가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로 이렇게 가면 크게 극장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제가 계속 강제하지만 압도적인 득표율을 일단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휴전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몇 차례 사용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휴전 상태라면 실제로 전당대 내내 한동훈 대표를 집중 공격하는 사람을 벗겨서 공격하는 여러 네거티브 공세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 이른바 좌파 아니냐 김경률, 진중권 등등 이런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출처 불명의 공격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4년에 이렇게 색깔론을 들고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같은 좌빨 그룹과 한동훈은 함께 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를 앞에 두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경률을 언급하면서 한동훈과 김경률을 소위 말하는 좌빨 그룹을 엮기 위해서 그와 같은 치졸한 행각을 벌이는 것.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대표 선거이니까 이 정도이지. 만약에 민주당을 상대로 총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인다. 과연 국민들이 쳐다보기라도 할까요? 지금은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전당기간 내내 시작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1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 대표가 좌파 아니냐, 보수 정통 우파가 아니다라는 추천불명의 공격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 혹은 한 대표가 뭔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휴화산처럼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 25일 날 대통령실에서 열렸던 만찬 회동에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원희룡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정은 원팀이다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장동혁 최고위원이 우리는 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팀과 한 팀.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 이게 신경전이 벌이고 있구나라는 느낌 들었는데 여전히 아직 제가 볼 때는 이 여당 내부의 어떤 그런 전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워낙 63%나 압도적인 당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물 밑에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지 이 틈이 어떠면 조금은 벌어진다고 그러면 저 이야기는 나올 텐데요. 좀 전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인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좌파 논쟁이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사실은 보수 우파의 어떤 지지 기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나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점점 어떤 보수의 지지층들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지지층들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위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일부분들은 중도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도층들을 좀 확보를 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서 넌 좌파야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세상에 아마 이 국민의힘을 도와줄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래도 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굉장히 아마 이 보수 우파를 많이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좌파라고 해서 쫓아내면 앞으로 이 집단에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계속 이걸 부추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유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라 치더라도 정말 대통령과 핵심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거의 자멸의 수준이다.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그냥 아침부터 정치 안 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국 지금은 누가 더 자기의 어떤 지지층을 확대하는가가 중요한 시점에 과거의 좌파라고 해서 넌 우리하고 함께할 수 없어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무하고도 함께할 수 없을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대놓고 한동훈 대표 도와준 적도 없는데 한동훈 대표 도와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런 공격, 말도 안 되는 치졸한 공격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자상거래 팀원 위메프 본인들이 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지금 이른바 환불 사태, 밤샘 농선 봉사로 찾아가서 저렇게 피해자들이 농선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얘기에 따르면 팀원 사업에서 환불을 기다리던 고객이 넘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몇 개 더 있나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기 대략 제가 일부 포도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비가 오락가락하고 습도가 엄청 높고 대단히 높고 찜통 더위, 폭염 엄청나게 더운 이 가운데 실제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팀원, 위메프 각각 본사의 앞에서 내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러면서 지금 환불 시위, 농선까지 벌하고 있는데 경찰 그리고 119 구급대까지 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 사진도 찍고 환불 접수를 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 지금 말도 덥고 지금 그 피해자들의 막막함, 불쾌감, 걱정, 우려도 그게 달한 상황에서 지금 경찰과 구급차까지 출정할 정도가 됐으니까 일단 저희가 먼저 미리 현장 상황을 만나봤고요. 지금 보시는 자막 그대로 대기 인원이 무려 2천 5백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팀원 위메프 환불 사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분사 상황을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미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날이 더운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보신 그대로 김경률 전 비대위원,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동훈 대표, 당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전당 대회 기간 내내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었냐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도 노골적으로 혹은 에둘러서로도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두 분 사이에 사이가 더 악화가 돼서 당정이 깨진다라는 추측은 그야말로 저는 억측에 불과할 것 같아요. 당원들을 의식하고 국민들을 의식해서 서로 나라의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일단은 어찌 됐든 당정관계에서는 당이 대통령이 대표보다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께서 새로 대신 한대표께서 대통령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3자 특검법이 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당연히 투톱 체제로 운영되어 온 지난 우리 당의 현재 상황을 잘 아시니까 아마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 즉 한동혁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내에서 갖고 와서 의논을 하게 지금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윤주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권성동 의원, 친윤계로 알려진 당정관계에서는 대통령이 대표보다는 우위다. 뭐 어찌 보면 언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또 여러 정책 해석을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최고위원에 이번에 당선된 김재현 최고위원은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에 얘기했던 공약을 의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견제. 이런저런 견제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한 견제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당정관계에서 대통령이 당대표보다 우위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의전서열도 당연히 1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은 또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고 또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앞에 당정관계라는 말이 붙거든요. 당정관계에서는 대통령이 우위다. 글쎄요.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직적 당정관계.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쓴소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끌려다닌 것 아니겠느냐. 이것도 한 참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과연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한 당정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보다 그런 관계 설정을 잘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는 압도적인 득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당대표보다 우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권 여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화합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더 함께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친윤계를 분류됐던 잉요한, 김민전 두 최고위원은 다시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서 한동훈 대표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초반에는 내고 있는데 앞서 잠깐 자막으로 지나갔던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걸 지금 왜 당내에서 의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 시작부터 김재현 의원은 좀 견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면이 바뀌었고요. 이건 이현정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현님. 혹시 실제로, 진짜로 주윤야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는 끝났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왜냐하면 22대 국회는 이미 구성이 됐기 때문에 23대는 새로운 대통령 아니면 새로운 대표가 일단 맡게 되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용산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직 대통령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반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꽤 어렵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 체제가 이제 앞으로 순탄해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인들의 어떤 공천 등등의 영향을 미칠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더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지금 국민의힘이 솔직히 몇 명 빼고는 조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주, 윤, 야, 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딴 걸 모르겠지만 눈치는 참 빠릅니다. 굉장히 또 당내 정치에서는 굉장히 능한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결국 대세가 어딘지를 잘 판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주 바람에 불기도 전에 눕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바람에 냄새만 맡아도 눕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아주 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공개적인 큰 반발? 그거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뭐 워낙 그동안 최고위원하면서 계속 절여왔기 때문에 뭐 저런 게 본인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당분간은 반기를 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뭐 저래였다는 걸 제가 순화한다면 당대표와는 좀 이견이 있었던 것들이 뭐 2년 전 이준석 대표 시절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주윤 야한 낮에는 윤 대통령 따르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밤에는 또 한동훈 대표에게 뭐 우호적인 얘기 이건 그냥 뭐 온라인에 떠도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윤 야한 낮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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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